Q.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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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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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A.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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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황탄강! 여러분 여기는 칠렛입니다. 칠렛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 만들편이에요. 찌그마드병까지 왔어. 여기 시차가 12시간 차이려고. 그렇죠. 여러분들께 좀 주시고 계시겠네요. 저희 방탄가요인데 문제 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한번 물어볼까요? 뭘 하나요? 여기서 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또 여러 곡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어? 어느 뮤비도 괜찮다면 저희의 솔로가 나머지 다 엑스라는. 어메이크? 코미아 마마가 우리 다 상관들었다. 헤이 맘마.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오 진짜요? 자 볼튼 이거 굉장히 실현 가능한 미션입니다. 저희 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잠깐 아니다. 그때 뭐였지? 우리 대상 받았을 때 둘 셋이 아마 10위 안에 들어갔을 때. 아 진짜로? 네. 아 뭐 좀 찾아보세요 멤버들 각자 쪽. 저는 찾아볼게요. 야 좋아요 뮤비가 없구나? 좋아요가.. 이럴 수가 없네. 좋아요가 뮤비가 없네. 좋아요가 뮤비가 없었는데. 일단 좋아요. 일단 좋아요고 다른 곡 찾아봅시다. 리치한 거 있잖아요. 예, 스와그. 그건 둥꼴브레이커라니까. 야 그거 비혼이네. 한 번에 둥꼴브레이커라니까. 저는 둥꼴브레이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둥꼴브레이커라니까. 되게 재밌게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둥꼴브레이커라니까 틀어봐. 제가 틀어볼게요. 선글라스 딱 끼고.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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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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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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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안 되겠다. 둥꼴브레이커라니까? 아, 둥꼴브레이커라니까 Joseila household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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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종 투표하고 갑시다. 첫 번째 좋아요는요 수 usu. 손. 자, 디 agendaается. 자 됐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이제 곡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감독과 90짜리 신발이면 이거 하나 찍고 그 다음 수백짜리 패딩이면 이거 패딩 하나만 찍고 자 감독! 감독! 김남준 전 한팁입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김남준! 자 김남준 지금 4표맞고요. 감독은 김남준이고요. 자 뭐 또 김남준은 코오디니터 제가 먼저 보고싶으세요. 저는 뭐 태양이도 태양이지만 저는 진이형을 추천합니다. 나는 아무도 안구나. 사옥 종결! 사옥 종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낭칭둑비군이 굉장히 잘 있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종결시킨 그리고 진이형 패션을 내가 종결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를 추천하는게 진이형이 멘붕이 오면 그냥 막 던집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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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멘탈 잡아줘 그럼 B! 제가 멘탈 잡아주면 멤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케어 케어! 뭐가 필요하나요? 몸의 컨디션을 위한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거 컨디션 저 그거 진이형 추천 미소천사 할자 미소천사 미소컨디션 중요해요 미소천사 추천합니다 자 이제 기분이 안좋아죠? 멘탈 키워던 기분이 안좋아 이 미소로 나를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간식 그렇죠 자 황금맛차 황금맛차 그리고 밥차 내가 황금맛차 할게 모든 소품들을 케어해줄게 진꾼 진꾼이잖아요 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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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굉장히 좋네요 진짜 미소천사 그럼 한 명씩 자기 역할을 이야기한거야 진꾼 진꾼 진이형은 뭐에요? 저요? 너 비둘기잖아 어? 야 정치력이야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연출이고요 저 감성님 저는 메뉴팔을 시작 메뉴팔을 시작 스타릿소 스타릿소 저 밥차 밥차 자 우리 오 중요하죠 카메라가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치 야 그럼 이제 짜 봐야죠 짜 봐야죠 짜 이제 어떤 장면이 들어와야 보고 저는 지금 메뉴팔을 보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리파하는 장소를 하나씩 정해 야 누구는 창문학 누구는 소파 자 그럼 개인 리파할 장소들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복도요 슈가 복도 나는 이 도자기 옆에 도자기 옆에 정공아 너도 리파할 때 하나 전해 정해 장소 어디야 자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 하겠습니다 저 소파 할래요 엑스 한 개 시작 딱 침대 있어 땅바닥 갈게요 침대 넣어 의상 끝났어 우리 그거야 시청자님 피 땀 눈물 콘서트 할 때 진주 다리인 거 분홍색깔 아 진짜 그렇군 오우가 다 했어 코디 코디의 스타드 맡깁시다 연결 시켜버렸다 아 스타일리티님 저 뭐 어울리는 건 없습니까 아니 옷은 통일이야 아 통일이라고요 통일이야 근데 통일들은 옷이 어디 있어요? 있어 어디요? 티셔츠는 아닌데 자켓은 다 통일이야 아 우리 무대에서 상관없어 진짜 너만에 핏담 눈물 할 때 그 거기에 목걸이 달고 티셔츠는 화려하게 주짓 행명 스타일리스트 누가 시켰나 ivities 그리고 포 디 Katrina와 동시에 꼬디네이터와 동시에 형이 안무 담당 해줘요 etas орг 코디네이터와 동시에 형이 안무 담당 해줘야 안무 라라라라라라라 오케 됐다 끝이다 야.. 야 메인 안무 나왔다 이게 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브레이크 호호야 호호호호호호호호 야 좋은데 오우 열고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야 카메라 감독 어딨어 카메라 감독 하가 어딨어 하가 비없어 아 여기네 하하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 어쩐지 뒤에가 어둡더라고 분명 창문 내려가는데 자 6시 15분부터 어떻게 할까요? 구문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공부 다 짰죠. 아, 짰어요? 아니, 안무가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슬쩨. 진짜 너무... 봐봐. 안무는 두 명씩 붙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라라라를 때 설마 이거냐? 어떻게 하냐? 난 마음속이 있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등풀 브레이크워. 이거 반대쪽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모님의 등풀 브레이크워. 아, 진짜 아주 감동적이야, 이거네. 니가 바로 등풀 브레이크워. 비서. 손. 잠깐, 빨리 두 신작 춰봐, 빨리. 나, 나, 나. 나 손으로 할게. 자, 구호, 보증. 대형이 어떻게 돼요? 대형 받아. 대형! 대형. 안무가 안 좋아. 잠깐만, 잠깐만. 5, 6, 7, 4. 라라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들은 콜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좀 골라는데 아니 왜 저래도 독시라 안 돼! 무슨 소리야! 조금 두 번째 반대로 들어야 돼 우리가 보여주자 골브레이컵 반대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부모님은 내 얼굴을 보게 안 따고 나 진짜 의상 왔어 자 저는 지금 딜림이다 여러분 내 거 타이탭이 어딨어 잘 만들어야 돼 내가 완전 타이탭이 어딨어요? 이렇게 되는 이상 잘 만들어야 됩니다 실장님 다음 말 안 들어요 자 개인님 자 개인님 너무 미쳤어요 자 자 지금 디레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5분 딜레이 아 개인님 빨리 먼저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어 지금 빨리 이동시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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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대박이야 오늘 이상 장난 아니에요 야 빨리 침대 터 와 침대 터 자 갈게요 자 와 카메라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수강해 주시고요 형 멋있는 거 아니야? 니가 바로 등컵을 들고 다 해줘 다 해줘 좋아 오케이 예컨 컷 조준아 컷 자 갈게요 자 코디션 해주시고요 좋다 간다 야 나 대박입니다 웃지마 우승하는데 고사 야 야 카메라 대박이야 야 카메라 대박이었어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수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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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그래 그걸로 가자 아 이거 다 같이 시작해 고 하하하하 하하하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하하하 자 갈게요 멘트 할게요 맨날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멘트 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좋아 좋아 조명 좋다 아! 언제나는 프라이크가 될걸? 언제나는 프라이크가 될걸? 자, 어금을 듣고 브레이커! 자, 어금을 듣고 브레이커! 오케! 오케! 아오케! 롤! 롤! 됐어요? 롤! 악쇼! 뭘 누르면 간다? 가파들 이야기해줘 먹는 신인가요? 롤! 좋아! 슈가야, 슈가야! 복도! 야, 여기서 나오는거야 여기서 그치, 좋다, 좋다 야, 좋다! 간다, 간다, 간다! 자, 한 분을 가서 알려줘요 몰라요 마무리, 마무리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다운거야? 오케이, 컷, 컷! 자, 렛렛 갈게요 렛렛 갈게요 낯선이 나 미싱조 호전 올라가는거 아니야?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긴 해 어, 너, 너, 탁 더 문어 나오면 컨디션이 와, 해야지 야, 자 진정한 공사잖아요 그래, 지금 멘탈이 잘 왔잖아 아, 이게 뭐야 나 혼자 난리났어 진다고 형이, 형이 렛렛바툰 눌러요 이대로 내려가면 진짜 부족해 대단히, 최애의 씨 이 중 Aaah 아, 깜짝 한 분이처럼 대박이다 이거 너무 좋았다 이제야 저런 김스페서 한 분이 나오자고 도시야 다, 다, 다 내과 다 됐어! 다 됐어! 딱 됐어! 딱 됐어! 자 지금! 아 이거 또 치아! 너 너무 영축구 더 한 거 아니야? 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니가 바로 아 잘생겼어! 타이밍이 안 맞아! 유리 뽀뽀 유리 뽀뽀 유리 뽀뽀 자 이제 촬영이 막바지입니다! 여기서 단체립 따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빌어먹을 얘들아! 여기 어때? 여기 넓다! 자 이제 미치고 어려워 계속해! 계속해! 자 시작! 둘! 자 다들 올리세요! 자 올려! 간다! 다 이거 세븐 진정 ! 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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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동시에 다 concur 진짜 다음 형 지금 지민이 딱 봐! 네 잘 나는 뭐야 어디서 날아 넌 이거 매력이에요! 됐다. 아 이거 계속 틀려. 아 이거 왜 틀려? 아니 자꾸 왜 틀어 버리지? 왜 틀어 버리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단체리 빨리. 단체리 빨리. 야 준비 준비. 내려가면서 찍어야 돼. 내려가면 찍어야 돼. 오 카메라가 오고. 레츠고 찍어. 자 고개 고개. 고개만 고개만. 오케이 됐어. 근데 이제 시작. 야 정구야 거울 됐어. 거울. 어 괜찮아. 거울이야. 괜찮아.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고개만 해야 돼. 됐어 가자. 야 얘들아 우리 지금 서트를 정해야 돼. 왜 이제 정해가? 불러 나? 불러 제안만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가고.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찍어줘 찍어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나 호비 형이. 호비 형이 신발 찍고 있어 지금. 아 야 야. 아 지금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좋다 이거. 좋아? 야 하우스 스텝 말고. 좋아 좋아. 패딩 업. 패딩. 패딩. 좋아 잘 해볼게. 잘 해볼게.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원인이 들리는 게 또. 너 그냥 너. 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 아니 형 왜.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서방.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자. 그거 좋아. 그렇지. 진짜 없어 보이게. 아 형 써놨습니다. 없는. 없는 편으로 해줘. 자 있는 자 한번 찍어주고. 쉬는 자 쉬는 자 쉬는 자. 딱 이쁘게. 딱 이렇게 이렇게. 없는 자. 하나 안되세요? 자 없어. 발가락 움직이는 거 봐. 어 걸리버. 잠깐만. 형 거기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아 좋다. 좋아 좋아. 걸리버. 귀엽다. 배 한 번 배 옆이 제일 귀엽다. 됐어. 자 다음. 걸리버 나왔네. 어 걸리버 같아. 배가 부른 상태. 5일 날기 정도. 배야 배. 배 불러야 빨리. 배. 배 불러. 배. 배 한 번 해주세요. 배.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너의 마음을 조여버릴까. 아 이거 춤을. 동무 동무. 마지막. 아 진짜. 와 멋있다. 이거 한 번만 더. 완산. 완산 파이트. 아 끝.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정국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자. 그 애들. 애들 얼굴 타이틀을 클로즈업을 하나씩만 다 찍으면. 야 야 지금 약간 여신데. 정국아. 정국아. 약간 위에 생각했지. 오 예 괜찮다. 약간 위에 생각했지. 그렇지 그렇지. 아까 밑에가 나왔는데. 아까 밑에 나왔어. 그쵸. 그쵸. 카메라 다 하고 온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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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 좀 올려줘요? 지금 정국이가 카메라 감독이라서 별로 없다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이야. 아 그치. 야 이게. 올려줘. 야. 야. 이 정도 괜찮은? 좋아 좋아. 고맙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완벽해. 네 저희 뮤직 비디오가 끊었습니다. 예. 항상 저희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신 모든 가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들. 리스페터가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촬영이 정말 엄청 10년 안에 한 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10년 안에만 한 번 해주세요. 어 우리 10주년 특집으로 한 번 하세요. 10주년 특집으로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차라라라 하는 거 할 수 있죠. 좋아하고 이런 거 있으면 나 멋있게 보고 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기존 뮤직비디오도 많잖아요. 그렇죠. 다들 멋있잖아요. 저희는 당일 없으니까 아미를 기댄적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아 또 저희는 단컬에다가. 아니 단컬에다가. 아니 단컬에다가. 우리 다 같이 잘했어요. 우리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다 같이 잘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 번 해주세요.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이야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또 함께 보시죠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해보죠. 자 슬아인데. 아니 뭔가 그럼 되게. 저희한테 골픈은 그 뮤직비디오. 다 함께 보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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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줘 있는 자와 없는 자. 쉬는 자와 없는 자. 입은 잡아 벗는 자. 또 길을 써서 얻는 자. 이게 뭔 일이니. 유행해서 넌 밀리니. 이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낼지. 실리지. 그렇게 너네 요즘 참 배불렀지. 남의 인생 참견이 총투자에 넣지. Stopping. 당전보니 말들을 왜 계속해. 내가 받은 돈 내가 쓰겠다는데. 오천만의 취향을 다 니들처럼 맞춰. 야 만족할 사람들이지. 제발 넌 나 잘 사서. 니 인생 말이야. 니가 나면 말 안 하겠어. 그래 내 배밍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I get fuck. 와우. 와우. 기분 좋아. 걸쳐보는 너의 Dirty Clothes. 넌 뭔가 다른. Rock and roll with swag and swag alone. Don't that you're waiting. 미쳤어 baby. 그게 너의 맘을 조여버릴 거야. Dirty Clothes. 나도 Dirty Clothes. 나도 Dirty Clothes. 누구나 겪어봤겠지. 입고 거리로. 나가보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나보다 작아 보이지 like a liver. 뭘 입어도 예해. 근데 너는 너무 배가 부른 상태. 어 체해. 후회해. 넌 계속 쑥쑥해. 허나 부모 맘은 배제. 그래 말리지 않을게 이제 맘을 정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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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네가 바로 등골breaker.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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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부모님의 등골breake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들어 먹을 땐 콜 브레이크 라라라라라라라라